여러분, 저희 오늘 집에 가구가 들어오는 날인데요 헬로우, 헬로우 저의 꿈의 가구 USM, 기억나서 여러분 제가 뉴욕 가가지고 주문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도착했어요 데려왔다 지금 USM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와 계셔가지고 가구 받으러 왔어요 어제 청소 업체에서 오셔가지고 집청소를 전부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It looks really nice The base would be very tough Yeah 어머 너무 예뻐 Oh no You're looking down, it's a mess Holy shit It's a mess Let's line it up It's a mess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게 저희의 옷장이에요 옷 서랍장 진짜 커,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아주 잘 nothin' I mean, it doesn't have to be perfect It doesn't have to be perfect Just a little bit It's just a nice What the hell? It's really changing It's a nice house 이 놈은 더 더 맞는 똑같이 것도 똑같아 나 이 랩같은 랩이 looks awesome. 완벽한... 심지어... 멈추다. 이 랩이 완전 완전 엄청 완성. 아주 분명한 짠. 히히? 이거 스토리. 히히. 여러분 이거 다혜가 저 이사 축하한다고 선물 줬는데 지금 이제 쓸 때가 되었어요 우와 이거 왜 이렇게 커? 엄청 크다 이거 왜 이렇게 커? 와우 베이비 예! 오! 퍼펙트 이거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 또 USM이랑 RH 빼고는 이미 저희 가구들이 다 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놔야 돼요 저희 집에 너무 기대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뚜껑을 넣을 거야? eme이 분명 더는 이쪽альth 이쪽에 오~! 조금만 옆으로 가봐도 될 것 같아 그 다음? 에서 이게 정말 좋아 이거지, 이 카세! 오! 저 사이요 네, 내 사랑 SIM about it! 이거, 구멍이 안 virtuos, 근데 이 표재는 하나는 사기 때문인데요! 하늘을 다 부근하고 있다면 이거? 하늘을 다 부근하고! for the world we are we are this we are hacer party did you want to potty? did you want to potty? no you want to potty in my home? Sean thank you thank you John you want to do this you want to do this? yeah so here 3 2 1 oh it's already fixed estiểu이 너무 sama thank you she's here wait ready we're gonna go that way? arrows I don't think so at least they use thearin 다시 declaration 여기다가 ranch 메 arbitrarily 김 technical 피와 우리리로 inya는 tio topics 중국 학교 갔다 cial ren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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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근데 진짜 무서워 와우 와우 잘했어? 대박 잘했어 잘했어 오 마이 갓 이거 완벽하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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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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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새로운 집에 가는거에요 며옹 얘들아 괜찮니? They are not meowing 아는건가? 우리 집 가는거? 얘들아 집에 왔어요 가 가자 이쪽에서 오 오 맥씨 무서워 나한테 잘 들어 잘 들어 어? 뛰어 It's okay 맥씨 it's okay 뛰어 아주 바쁘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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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은 이사하는 날이에요 이사하는 날 겸 이스터 오늘 9월절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밥 먹으러 올 수 있냐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원래 이사 때문에 오늘 못 간다고 했는데 한두 시간 가는거는 괜찮으니까 잠깐 어머니 집 가가지고 밥 먹고 와서 다시 짐 싸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가구 들어온 다음날 저희가 짐을 좀 옮겼거든요 진짜 조금 필요한 것들 그래가지고 고양이들도 새로운 집에 가있고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공사 시작한지 거의 4개월만에 이사를 합니다 꿈같아 지금 12시 10분인데 피곤했나 봐요 제가 감기 때문에 몸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요새 좀 되게 늦게까지 오래 잤거든요 오늘도 일어나니까 12시 10분 로비 혼자 막 짐 다 챙기고 막 정리하고 있었어 로비가 진짜 너무 착한게 저를 안 깨워 제가 자고 있으면 할 일이 있어도 자기가 혼자 해 그냥 나 안 깨워 로비씨 로비씨 왜 이렇게 작게 왜 왜 왜 이렇게 혼자서 다 혼자서 저는 이렇게 안 깨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바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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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거울인데 드디어 오픈하는 거예요. 한 두 달 됐나? 이거 받은지? 한 달 반 두 달? 엄청 예쁜 거울인데 보여드릴게요. 거실에 놓을 거울이거든요.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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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예!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이게 내 집, 맥시. 하십시오. You do whatever you want. This is our whole house, guys. You can jump up here. Good boy. Tio도 하고 싶어. Good boy, Maxine. Maxine. Maxine, Tio, come downstairs. They are coming. 진짜 웃겨. Come downstairs, boys. 여러분, 이사 시작한 지 3일째. 근데 아직도 다 못 끝났어요. 토요일부터 이사 시작했거든요. 토 1월. 오늘 3일째 되는 날. 캐비닛 안에 있는 그룹들이나 이런 거 말고는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에 있는 거 전부 다 챙겨야 되고 방에 있는 건 진짜 다 가져가긴 했어요. 조금 남았어. 오늘은 집 싹 비우고 청소하고 구멍도 막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삿짐은 싸도 싸도 끝이 없는 걸까요? 저는 저희 집에 짐이 많지 않아가지고 되게 일찍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망치. 망치. 망치 여기요. Do you know 망치 in Korean? Oh.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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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o you know? I have no idea. How do you know? I'm really curious. I truly don't remember. I just know it.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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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깨끗해졌죠? 이거는 누가 사간다고 했고 소파도 누가 사간다고 했고 이 스툴도 누가 사간다고 했고 화장실은 전부 다 비워졌어요. 내일 와서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방도 깨끗하게 다 비워졌어요. 거울은 로비가 팔려고 올렸고 여기도 아주 깨끗하게. 여긴 내일 또 페인트를 칠하러 와야 되거든요. 할 게 진짜 많아. 아... 있어. There's a kitty is here. Be careful. Maxi. Your scratcher is here. Excuse me, kitty. 저희 짐을 그쪽 집에서 다 옮기긴 했는데 지금 차고랑 저희 옷장에 막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집 정리하는데 거의 한 한 달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하려고. 저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좀 정리해놓고 차근차근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짐들은 사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차근차근 정리를 하려고요. 지금 벌써 6시 반이에요. 우리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 우리 뭐 했나? 어. 많이 했는데. I'm recharging. 미쳐. I'm recharging. I'm recharging. I'm recharging. I'm recharging. I'm recharging. 아니 왜 카메라 앞에 앉으세요? 진짜 웃겨.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곱. 냉장고를 먼저 정리를 좀 해 볼 것 같아요. 어. 됐어요. 우와. It's really nice. I love it. 여러분. 저희 너무. 공간이 많아요. 이걸 어디다 넣을까? 한번 닦을까 여기? 아. 백신 좀. 이런 참견쟁이들. 어. 야. 너네 털 떨어진다. 어. 퍼펙트 사이즈. 나이스. 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좋죠. 이게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예전 집에서도 쓰던 건데. 이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너무 좋아. 오늘은 또 시저 샐러드예요. 왜냐면. 매주 배달 오는 그 도시락 있잖아요. 그걸 또. 선택하는 걸 까먹어가지고. 닭가슴살이 한 세 개가 왔거든요. 그래서 먹어야 돼. 닭가슴살이 세 개 나왔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희 식탁 두고 지금. 소파 앞에서 밥 먹고. 잘 먹겠습니다. 음. 치킨이 괜찮네. 음. 잘 어울려. 오. 진짜. 그냥. 봐. 나는 너무 좋거든? 너무 좋은데. 정리해야 될 거 생각하니까. 너무 머리 아파. 아니. 지금 생각하지 않나요. 다 먹었어. 음. 샐러드 맛있다. 역시. 나중에 집 좀 정리 다 되면. 룸투어 영상 찍을게요. 아직 정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정리 좀 하고. 아. 그리고 여러분. 띄오랑 맥시가. 완전 적응했어요. 집에. 띄오 덕분에. 맥시가 더 빨리 적응한 거 같아. 띄오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재밌고. 다 신기하고. 다 좋아서. 지금도. 막 이것저것 왔다갔다 하느라 정신 없는데. 맥시가. 맨 처음에 도착해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불안해하고. 근데 완전 적응했어. 여러분. 호로록이. 물이다. 헬메니. 네. 얘들아. 지금 말 안 듣네. 띄오 전형? 레이. 귀요. 갔. 여러분 이거는 샤워 커튼인데 제가 진짜 옛날부터 아침에 이사가서 샤워커튼 달면 여기 거 해야지 하고 저장해본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샀어요 걸어볼게요 오늘 도착했거든요 너무 예뻐 길이가 딱 맞지? 헐 대박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들어 씻고는 이렇게 걷어놓으면 되는 거 예쁘죠? 여기 이렇게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타일랑 맞춰서 투명색도 있는데 타일 컬러랑 맞춰서 구매했어요 하늘색으로 예쁘다 굿모닝 여러분 오늘은 저희 집에 여기 에어컨이랑 히터 나오는 곳 있죠 거기를 전부 청소하러 오셔가지고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안방은 전부 끝났고 지금 다락 올라가셔가지고 연결된 곳 전부 다 깨끗하게 청소하신다고 하거든요 이런 테이프는 페인트 터치업 할 곳이에요 이런 거 스크래치 나는 거 이런데 이런 거 전부 다 테이프 붙여놓고 이제 우리 컨트랙터 오면은 말해야 되거든요 이런 데 이런 데 봐달라? 어제 다 한 저희의 샤워커튼 너무 마음에 들어 예쁘잖아 제가 여기다 커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여기다 유리를 해가지고 타일 다 보이게 설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꼭 유리 말고 여기에는 뭔가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꼭 커튼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 그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유리로 하면 이런 따뜻한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만족이에요 그 빅프로젝트 트리트먼트는 제가 지금 못 찾아가지고 트리트먼트 여행용 바디워시랑 크림도 전부 샘플로 납뒀어요 여기 제가 그냥 다른 집에 살 땐 몰랐는데 이게 제 집이 되다 보니까 진짜 눈에 보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페인트가 어디가 지저분해졌는지 다 보이고 먼지 있죠? 몰딩에 살짝 조금 쌓인 먼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먼지털이 들고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다 닦고 있어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그냥 들고 다니면서 슥슥 하는 중 이렇게 저희 원래 오늘 가가지고 저희 집 페인트 칠하고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로비도 일하고 있고 저도 이제 편집 시작해야 되고 이제 업로드 이번 주에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집 정리도 언제 할지 모르겠고 저쪽 집에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거나 아니면 저녁 늦게 가거나 아니면 주말에 가가지고 전부 다 청소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띠오 진짜 귀엽다 띠오는 로비 품에서 잠들었네? 우리 맥시는 지금 위에 청소한다고 무서워가지고 저기 들어와서 자고 있어 아이쿠! 우리 왕자님!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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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직 집 마무리가 덜 됐어요 해야 될 게 조금 있어가지고 오늘 컨트랙터가 몇 시 온다 했더라? 1시? 1시 반쯤 온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아직 아직도 꿈 같아요 여러분 여기 집에 와 있는 게 너무 꿈 같아 완전 공사 끝나고 딱 가구 들어오니까 완전 다른 집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안 믿기 이거 좀 신기해 짜자잔 여러분 방금 아마존 택배기사님이 택배를 놓고 가셨어요 새로운 집에서 쓸 청소용품들을 진짜 많이 샀거든요 하나씩 뜯어 볼게요 자 일단 이거는 청소용품은 아니긴 한데 이거 로비가 저 사줬어요 여기 트위절맨이라는 이 브랜드 쪽집게가 진짜 좋아요 로비가 이걸 쓰거든요 근데 제가 쪽집게가 진짜 많은데도 항상 이걸 쓴단 말이에요 로비 거 그리고 맨날 로비 거 쓰고 제자리 안 나가지고 이번에 이거 로비가 미니 사이즈 이 보라 색깔로 주문했어요 많은 쪽집게를 써봤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쉽고 잘되고 예리한 거를 한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짱이야 진짜 size This is so cute Baby Is it cute? I have case too Case came with this So you can put it in here And then keep it nicely Like this 아 영어로 브이로그 찍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냥 영어만 하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어? 내가 칼 어디다 놨지? 아 여기 있다 이거는 스크럽들이 거 댐프 더스터 pack of eight 이건 뭐지?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도대체 뭐가 되는지를 모른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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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거 청소용품은 아닌데 이거는 캔 따겟 로비씨가 자주 쓰거든요 통조림 같은 거 손잡이 없을 때 이걸로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게 좀 오래돼가지고 여기 로기 쓴 거예요 이거 또 하나 샀어요 새로운 집을 위해서 이거는 로비 거예요 흐흠 고양이들 안녕 제가 이것도 샀어요 미셸 영상 되게 잘 챙겨보거든요 친구 브이로그가 제일 재밌잖아 옛날에 쓰는 것도 봤는데 제가 이번에 이사하고 나서 영상을 보는데 이게 또 나오더라고요 레이블 메이커 라벨지를 넣고 핸드폰을 연결해가지고 뽑으면 여기 슝 나오는 뭐 찾을 때나 이럴 때 엄청 쉽게 찾을 수 있게 라벨링을 해보려고 이것도 주문했어요 라벨링 할 때쯤이면 집 정리가 되게 많이 되어 있겠지 그리고 이거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도 팔더라고 이렇게 내 거 외장화드 케이스랑 똑같나? 들어가나? 안 들어가는데? 뭐야 맞지도 않는 걸 팔고 있어 웃기네 이거는 반품해도 될 거 같아 이거 사이즈 안 맞고 이거를 위한 케이스가 아니었어 그 다음에 뜯어볼게 어 이거 좀 무거운데? 뭔가 청소 스프레이 같은 거인 거 같아 어 아니다 어 이거다 하나 요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타일 청소할 때 그 타일 사이사이에 닦는 건데 전동이야 전동 칫솔처럼 이렇게 생긴 거랑 어금이 닦을 때 좋을 것처럼 생긴 뾰족한 솔도 들어있어 군데군데 놓고 쓰려고 세 개 샀어요 이 집에서 한 하루이틀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신우이가 진짜 집 청소를 혼자 다 하거든요 언니네 집 진짜 크잖아요 엄청 엄청 커요 저희 집에 거의 1.5배? 두 배 수준으로 크거든요 근데 그 큰 집을 언니 혼자 청소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알 거 같은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소중함이 있어요 이제 막 공사가 끝나가지고 페인트도 엄청 하얗고 하잖아요 근데 어디 뭐가 묻었다 하면 막 가가지고 닦고 있고 재밌치겠어 그리고 이거 옷 털 떼는 거 위층 화장실에서 쓰려고 샀거든요 카페트 같은 거 이렇게 드룩드룩 하려고 그냥 보통 있고 이렇게 펫 헤어 픽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사면은 엑스트라 스티키 더 찐득찐득 거려요 그래서 더 오래 써 이런데도 아 그리고 이건 뭐인가요? 아 이거 무슨 스프레이인 거 같은데 음 이렇게 오는구나 어머어머 색잖아 어머어머 색잖아요 베리석 청소하는 거 이거 후기가 좋더라고요 이 브랜드 와 이걸로 청소할 생각하니 아주 기분이 좋은걸요 그리고 이거 레몬 스퀴즈 저희가 쓰던 레몬 스퀴즈가 중간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레몬이 항상 덜 짜졌었단 말이에요 이거 후기가 꽤 좋아가지고 사봤는데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네 이게 뭔가 페인트 페인트? 뭔가 벗겨질 거 같기도 하고 나중에 쓰다보면 벌써 그런 걱정하고 있네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있는 박스 있죠 전부 바지 옷걸이 저희가 바지 옷걸이가 좀 부족해가지고 아 감기가 여러분 드디어 괜찮아졌습니다 진짜 감기 엄청 오래가고 진짜 독하더라고요 이거 거의 독감이야 이 정도면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는데 저 독감도 안 걸려봤거든요 근데 독감이 걸리면 이 정도일까 싶을 정도로 엄청 아팠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어? 그래갔네 예스 이것도 제가 두 개 샀거든요 하나는 타일용 하나는 나무 바닥용 액체를 넣어가지고 분무해서 쓰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나눠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개를 구매했어요 이거를 끼고 오! 오! 좋아! 오! 됐다! 아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걸 연결하는 거구나 오! 쉽네 오! 됐다 역시 역시 힘을 써야돼 사람은 아 에? 진짜? 이거 물이랑 섞거래요 여러분 제가 이 브랜드 걸 산 이유가 보통 여기 나무 바닥에는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나무 바닥에 청소용품 잘못 썼다가 색깔이 노랗게 변하거나 오렌지 컬러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오렌지 오일 뭐 이런 거 들어있는 거를 사면 안 되거든요 저희 컨철트가 저희 청소할 때 쓰라고 이걸 주고 갔는데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샀어 색깔 보면 투명색이잖아요 물이 근데 이만큼이나 들어가? 되게 신기한 액체네 이게 맞나 봐요 여러분 됐다 됐다 이게 너무 크니까 좋다 이게 진짜 커요 이렇게 걸레질 하면 되는 거예요 오! 좋다 오! 엄청 깨끗해져 그 다음에 이 박스로 한번 열어봅시다 이게 뭐가 들어왔어? 이거 너무 큰 거 으악! 앗! 너무 큰 걸 샀나? 이거 언제 샀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하라고 제 자신에게 선물했어요 이거는 제가 어제 쓰던 먼지 그거 있잖아요 그게 또 팩 버전이 있더라고요 헤비 헤비 듀티 전 무조건 팩 버전을 선호합니다 이거를 두 상자를 샀네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쟁여놓고 써야 제 맛이기 때문에 아 베이비 와이프스 우리 아기 물티슈가 좋은 게 화학성분 같은 게 하나도 안 들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슥슥 닦기 좋아가지고 물티슈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물티슈예요 그 다음 중인지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엄청 무거워요 아 이거는 여러분 타일용 아까 저희 나무 바닥용 이거 샀잖아요 이거는 타일용 아 어? 이것도 물티슈인가 그런 거에요? 뭐야 내가 뭘 이렇게 많이 샀지? 물티슈를 새 상자로 샀어 이건 뭘까? 오 이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자 한번 까봅시다 깜짝이야 똑같은 거 쓴 줄 알 이거는 대리석이랑 탈 청소하려고 사는 사람 같네 여기 이것도 타일이랑 청소하는 거거든요 모든 내추럴 스톤 세라믹 포슬린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저희 인덕션 위에 청소하는 거 이거는 세면대 위에 스톤 있잖아요 그거 닦으려고 두 개를 묶어가지고 팔더라고요 이렇게 수건까지 제가 또 두 개씩 산 이유는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이렇게 놓으려고 샀거든요 그리고 이거 청소할 때 쓸 타올 이거는 그라우트 클리너 아까 제가 산 전동 칫솔 같은 거 있죠 그거랑 같이 줄눈 청소하려고 샀어요 마지막 스프레이 저희 주방에 있는 가전들이 전부 스테인레스잖아요 그래서 스테인레스 청소할 때 쓰려고 샀습니다 이런데 나 진짜 왜 이렇게 웃겨 이거는 엄청 얇은 소리예요 근데 얇은데 사이사이 이렇게 구석구석 청소하기 좋아가지고 이것도 샀고 이것도 샀고 혹시 청소 원하시면 시간땅 100불입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무거워 택배 상자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따단 저희 거울이랑 유리를 아주 깨끗하게 유지해 보겠어요 이거 참 많이도 샀다 그죠? 막지 하이 맥시 하이 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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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미스 밑에 맥시 마치 하 맥시 뭐하세요? 지금 입벌리셨어요 혹시? 룰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홈지포에서 사왔거든요 벽 구멍 막는 거 이 핑크색인데 나중에 하얀색으로 변한대요 이게 여기 쓰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지저분해진 데 위에 올려놓고 나중에 닦으면 다 닦아져 벌써 닦아진다 이거 진짜 좋다니까요 문지르면 다 없어져 완전 깨끗해져요 이렇게 깨끗해졌어 너무 예쁘다 잘하고 있어 저희 집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불 나오는 거 진짜 좋은 거 같아 깨끗하게 하세요 와 여러분 제가 예전에 머리 탈색했을 때 여기 블루 샴푸 쓰면서 이렇게 여기에 파란 색깔 물이 좀 들었었거든요 이거 뿌려가지고 닦으니까 다 사라졌어 진짜? 뭐야? 이것도! 여기도 깨끗해졌어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이리와 다 사라졌어 이거랑 다 사라졌어 페인트 칠하는 직업 하시는 분들 진짜 대박이다 엄청 힘든데 그니깐 맞아 벌써 10시가 넘었어요 너무 늦기 전에 밥 먹으러 왔어요 이미 많이 늦긴 했지만 간단하게 짝툴 먹고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